좋아한다고 알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친구로 말하는 거 아니야 잘 먹었습니다 그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? 아니야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좋아 이대로 아줌마가 알게 되셔봐 다 아줌마 실망시키지 않고 네 고백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돕기 힘들게 했다면 내 고백했던 건 맞아 혜성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? 여자 살구? 응? 뭔가 잘 웃고 다정하고 그랬구나 여자 씨 ин 음룽 사랑 아 которая ед 이예 말 брос pod 사라지지 않을까 US 내 옆에 있어 줄거야 이 앞에 있어줄게 너랑 같이 보고 싶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